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어제 12%가 넘게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모처럼 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과연 에코프로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일단 2차 전지에 글로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타임이 왔다라는 의견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에코프로의 자회사의 가치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상승 범위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에코프로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잠실센터에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좋아하는 에코프로인데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공통입니다. 오늘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b님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한 에코프로 친구들 중에 지주회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8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환경사업을 영위하다가 양극 소재, 즉 전지 재료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전기차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런 수납매가 돌아오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마 21년 5월부터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hn 등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에코프로 bm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 지주회사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0% 그리고 296%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에코프로 bm이 이 실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실적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분기 에코프로 bm의 매출액이 282% 증가한 한 1조 이상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한 250% 이상 증가한 1천억 원 이상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굉장히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3분기 에코프로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라든지 bmw 그리고 피아트 등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기차가 제대로 된 전기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초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에코프로 그룹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같이 마찬가지로 전구체를 생산하는 자회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머티리얼즈 쪽에서 주관사를 선정하게 되면서 상장까지도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지주회사의 어떻게 보면 수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의 수익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을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이기도 하지만 어제 한 13% 고가 대비 한 13%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순환매가 돌 수 있으면 에코프로 그룹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김명수 pb님의 의견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상존하고 있다. 글로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 나오면 그때 턴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가는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주 사면 밑에 회사들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에코프로 bm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양극재 쪽에 주력하는 회사 지분은 한 46%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이 회사의 모체는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이게 일정 분할이 돼서 떨어져 나간 거다 보니까 에코프로 hn의 환경 관련된 사업이죠. 이쪽에 또 지분 31%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앞서 pb님 말씀하셨듯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를 하는 회사 지분 51% 갖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cng, 폐메테류 쪽이죠. 배터리 재활용 쪽에 한 지분 47% 그리고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 이거는 또 양극재 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쪽이죠. 이쪽이 또 한 96% 그 밖에 자잘한 회사들도 쭉 있는데 그러면 일단 상장사 가치만 따지게 되면 앞서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 bn만 따져도 가치가 5조 원입니다. 게다가 비상장 가치는 얼마로 쳐줄지 아직 모르는 상황 쪽에서 또 앞으로 상장 대기, 물론 약간 카카오 필이 나긴 하지만 그보다도 어떤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장을 통해서 성장 증설을 하는 기조를 만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는 보긴 하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에코프로 시총이 2조 원대입니다. 그러면 상장사의 절반 정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2조 5천억,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치 평가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번에 또 테슬라 실적 발표됩니다. 내일이죠. 발표됐는데 눈높이는 낮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항상 그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요만큼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어제까지 성일 하이텍이라고 하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거의 자금이 20조가 몰렸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IPO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있는데? 라고 하는 에코프로 CNG에 대한 가치 부각, 이런 것들도 같이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싸다. 그래서 약간 눌리면 계속 가겠다는 입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까지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 실적도 탄탄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자회사들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에코프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